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디렘 제품에서 뭔가 불량이 발생한 그 사실 자체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2조 원대 손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규모 손실이나 대규모 피해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런 불량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불량이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 바로잡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인데 이런 것이 잘못 왜곡돼서 전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악성 루머가 좀 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허위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공식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제출된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찌라시카 도는 이유도 궁금한데 축가에 대한 이익을 보려는 세력들이 퍼뜨린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불공정 거래를 위한 악의적인 정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불공정 거래라고 하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시세 조정도 있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조정들이 있는데 이번 사례는 이 가운데 시세 조정, 주가 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장에 퍼뜨려서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혹은 하락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 의심 행위가 작년에 한국 거래소에 포착된 게 한 112건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한 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런 시세 조정, 주가 조작 행위 같은 경우는 바이오 테마주에서 특히 많이 포착이 되는 경우가 많죠. 시세 조정 혐의 거래나 사기성 부정 거래 행위 등도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적이지 않은 언론사의 기사나 이런 것이 아닌 다른 루트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상황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관련 산업 안에서는 경쟁 심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이런 악의적인 루머, 정보가 돌아다녀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지만 올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향 전망이 또 잇따르고 있네요. 반도체 수급동향 조사기관인 WSTS,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가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이 5,2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9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전망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한 20% 늘어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게 지난 3월에 똑같이 WSTS가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10.9%였으니까 3월에 제시했던 성장률보다 두 배 가까이 성장 폭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업체 IC인사이츠도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기존의 12%로 봤던 것을 7%포인트 상향 조정에서 19%로 올려잡았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한 31.7%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본 것인데 전체 여러 가지 반도체 시장의 제품군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고요. 또 이 같은 성장세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STS는 내년에 전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올해보다 약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돈으로는 한 640조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메모리 반도체도 역시 내년에 거의 한 17% 넘는 성장세를 예상했거든요. 역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모든 반도체 제품군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큰 폭에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